In this side, what are the drives that I want to back up to? I could have multiple drives that serve different purpose, or I can just back it up to my personal cloud. In this case, I'm backing up to my red back up class.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내 백업 일정을 내가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폴더, 내 랩탑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뜨게 됩니다. 모든 파일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린 폴더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린 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페이스북과 페이커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협업을, 감사와 협업을 켜면서 아웃 서비스인지 나아가서 유튜브가, 저희 유튜브가, 구매해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